매달 배출되는 생리의 변화를 관찰하는 것이 자궁 분종의 조기 진단과 치료 효과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되고요 특히 생리통의 경우에는 오랜 기간 방치하고 진통제로 생활을 할 경우에 자궁 분종으로 진행되거나 다른 자궁 질환의 악화 요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체크를 하고 매달 잘 관찰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